한국국토정보공사 마지막이 된가봐요 아니 콩시한테 마지막이 왜 저렇게 많아? 마지막이 많아 나도 그때 마지막 하나가 없어서 부릴맞에 Apaが 안 되더라구 나도 아 돌기기 마디봐요 아 돌기기 마디봐요? 5월 14일 5월 17일 응 너가 제일 비싼걀 응? 다육식이 제일 비싼걀 창들이 제일 비싼디 창이 이런 창들이 제일 비싸 크다고 다 비싼게 아니고 작아도 비싼 애들이 있고 종자 자체가 비싼 애들이 있어 작아도 크도 사구리가 있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는 애들도 있고 아 날짜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때 구입했는 날짜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내가 5월달이 싶은데 그 힐링거지 싶은데 아니야 산적거가 산적거야? 산적거 산적거를 내가 갖고 왔다고? 전 뭘까? 산적거를 내가 갖고 왔다고? 그러면은 이렇게 비켜봐 그러고 보자 그럼 뭐 좀 해볼까요? 백만원 백만원 오랫동안 백만원 백만원 아멘